내일은 국민가수 갈라쇼, 이슬로몬, 이병찬 출격,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코카엔 버터 리더 리헤이, 래퍼 원슈타인, 정동원 초투급 컬래버 무대를 소개합니다. 국민가수들이 작정하고 준비했다. 역대급 무대 퍼레이드. 코카엔 버터와 상경부의 특급 컬래버. 이병찬, 정동원, 원슈타인, 케이팝 대세들이 뭉쳤다. 트로트 언니들과 국민 둥이들의 반란. 더 진해진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이슬로몬과 이병찬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코카엔 버터의 리더 리헤이와 원슈타인, 정동원과 함께 초투급 컬래버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는 20일 밤 10시 방송되는 내일은 국민가수 갈라쇼는 TV조선과 국민가수 탑10이 12주 연속 전채널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하며 화려한 마침표를 찍은 국민가수에 보내준 시청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초투급 팬 서비스 방송입니다. 이와 관련 집시총각 이솔로몬과 어린왕자 이병찬이 각자 특별한 합동 무대를 꾸미며 반전 매력을 발산 목요일 밤을 후끈하게 달굽니다. 먼저 이슬로몬은 상경부 김동연 손진욱 조윤호와 더불어 댄스계 센 누나 코카엔 버터와 살떨리는 첫 대면을 가졌습니다. 순박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상경부가 카리스마 넘치는 코카엔 버터 앞에서 댄스 신고식을 시도하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댄스로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 것이죠. 흉용할 수 없는 상경부의 댄스에 녹다운된 코카엔 버터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코카엔 버터 수장 리에이는 생각보다 춤을 잘 춰서 깜짝 놀랐다. 특히 이슬로몬의 춤이 인상적이었다라며 이슬로몬과 커플 댄스를 알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렇게 극과 극 분위기의 두 팀은 새벽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둬뵙고 춤의 치유자도 몰랐던 상경부 팀원들은 코카엔 버터의 도움으로 숨어있던 댄스 T&A를 찾아냈습니다. 두 팀은 우역곡절 끝에 리키 마틴의 리빈다 피다루카로 선곡을 정한 뒤 각 팀의 색깔에 맞춘 힙합과 라틴으로 곡을 재탄생시켰고 환상의 하모니마 퍼포먼스가 어로진 무대를 만들어냈죠. 과연 역대급 눈호강을 일으킨 이슬로몬과 리에이의 커플댄스는 어떤 모습일지. 그런가 하면 팬들의 사랑마저 번쩍 들어올린 역도선수 출신의 이병찬은 해세래퍼 원슈타인과 특급 콜라보를 앞두고 미스터 트롯 출신 정동원에게 SOS를 청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병찬과 정동원은 각각 국민가수와 미스터 트롯 오이라는 공감대에 이어 평소 쑤요미더머니 MSG 워너비 출신 원슈타인의 팬이라는 고백으로 기막힌 인연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할리우드급 리액션으로 원슈타인을 환영해 현장을 웃음받으러 만들었죠. 무엇보다 이병찬, 원슈타인, 정동원은 발라더, 래퍼, 트롯 신등이라는 유려없는 콜라보 조합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에피카의 플라이라는 뜻밖의 선곡을 만나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처음 랩에 도전하게 된 발라더 이병찬과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2005년 노래의 멘붕에 빠진 2007년생 정동원이 고전을 거듭한 것이죠. 세 사람이 이병찬의 LB, 원슈타인의 본명 정지원과 정동원의 J를 합쳐 LBJ1이라는 유닛명을 직접 완성하며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각 분야의 키링남 세 사람의 플라이 무대가 기대감을 돋우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탑10이 긴장감이 넘쳤던 경연에서 벗어나 더욱 화려한 무대로 안방극장을 들썩일 전망이라며 멤버들의 다양한 끼와 빵빵 터지는 예능감이 대폭발할 내일은 국민가수 갈라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가수 탑10이 꾸미는 특별한 무대 내일은 국민가수 갈라쇼 오는 20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